자,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악마의 힘을 가진 주인공 공폐에서 강력한 마흡사를 쓰리고 평화를 찾았으나 주인공엔 DLC가 남아있었다. 각탄 악마의 힘을 가진 형제들과의 사투였는데 저작시종버스 살해복도 독려가 되고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아핳 생방송 늦잠 자서 20분 늦었습니다 아 아 어 세상에... 세상에 맙소서 20분... 아 이제 항상... 자두... 알람... 알람 끄고 다시 자두... 이렇게 안 늦었거든요? 흐흐흐흐흐흐 죄송 아, 이렇게 늦을 줄 몰랐습니다 자, 빨리 가도록 하죠 빨리 가도록 하죠 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갈 수 있을진 모르겠네? 아휴... 자, 투명화를 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화를 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근데... 이렇게... 이쁘게 돼... 한 명씩 못 넘어가잖아 아.. 걸긴 걸자 여기 지금 걸어봐 뭐야? 뭐야 저거 갑자기? 뭐지 안 걸렸냐? 자 일단은 세이브를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 몰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쟤는 순살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가자 다 보여라 너가 문제다 자 자 쟤가 문제네 아니 다 건 거 같은데 여행 자 치즈 자 네, 알겠습니다 정신과 능력을 통해 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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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겠는데? 아 왜 내가 한 녀석을 못 걸었지? 자 그러면은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너만 어떻게 할 방법 없냐? 큰일났네? 투명한 물약 없어? 여깄다 있네 또 신기하네 이게 있네 왜 안걸렸는지 모르겠어 가자 다 됐다 이제 이렇게 심겁게 가도 되나?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거 이길 수가 없잖아 애초에 이거 어떻게 가? 계속 리젠이 되는데 리젠이 안되면 내가 알겠는데 계속 되잖아 쩐다야 빨리 가라 빨리 풀리기 전에 가 뚫어 그렇지 떼쩡 아 이걸 또 귀찮게 구네 죽여 그냥 그렇지 자 초기야 자 빨리 풀어주고 네가 먹어야겠지? 자 먹어줍니다 오늘 왜 늦잠 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아 씨 망했네 아 되는 오늘 되는 게 없는 날인 거 아니야? 큰일났네 해골 어딨네 여기서부터 진짜 헤리다 다 무조건 풀로 해야 돼 그래야지 비벼진다 너무 오래 걸려 다른 애들 건 기술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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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리 와봐 잘 생각하자 일단은 뿌리고 뿌려 일단 바구는 안 당하니까 이거 여기다 쏘고 그렇지 깔끔한데 좋아 깔끔해 빡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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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단은 때리고 빡끼리 빡끼리 아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없는데 상위 기술 최상위 기술 그냥 쏴야겠다 흠... 하지만 너는 남아있지 그렇지 나 지금 왜 이렇게 세니 빨리 잡아봐 가서 어디가 답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잡고 아 저기 또 있네 아 야 빨리 같이 잡아 큰 났네 이거 운천지가 다 저기네 야야 이거 되는거니? 어딨어 얘는? 아 얘 여깄어? 얘부터 때려 위험하다 야 때려 빨리 때려 그렇지 그렇지 야 천사 왜 저렇게 잘 싸우냐 당황스럽네 이제 볼 때마다 쏴 아 진짜 아예 안 박히는 부분이야? 잡았니? 세이브 좀 확인해주면 안될까? 그렇지 물약 주세요 물약이요 물약이 썩어나네 썩어나 아주 때려서 정비하고 상 모여봐 니가 먹어 니가 됐다 이정도면 이 이상 필요하겠어 설마 이정도면 충분하지 물약 처음에 그렇게 쪼달렸는데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야? 물약만으로 깰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것 같은 솔직히 말해서 아 제가 안 찾았다 이 이상적인 게임이 específic 내 보내 줘 시간 정지를 써? 여기 있긴 한데 ayud synth기는 나타난 짓을 해 이게 바로 지상의 Grund을으로 도와줘 네 정말 이럴 내려오고 너만 가봐, 일단 흐흐흐하 단지여길 안 되지 빨리 가라! 둘이서 가도 그냥 나 썰겠는데 그냥 가라 얘 죽이고 잡을 수 있잖아 괜히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자 싸워 그렇지 좋아 여기 잡았고 진짜 많이 준다 그냥 막 주는데? 돌아와봐 힐을 주자 힐을 주고 그냥 아세를 주고 한 번씩 줘봐 나 완치도 있잖아 완치 한 번 써봐 완치 쓰는 꼴을 내가 좀 봐야겠어 아 투명화돼서 안 돼? 투명화 취소 좀 해줄래? 언제 취소되니? 투명화되면 또 안 되는구나 야 신기하다 완치 써봐 그만 튕기고 아 치사하네 자 그럼 그러면은 투명화된 김에 가 정차에 나고 와 오른쪽 먼저 가자 이번엔 투명화 그냥 보이는 부분이니? 야 소환해서 밀어버려 개로 천사로 아 천사 맞다 한 번이지 이제 자 같이 가서 죽이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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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모든 게 준비를 준비해? 제 마직은 당신의 권리에 있는 거예요 염구 쓰고 응 염구 써 너 틀어막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왜 안 쓰냐 갑자기 아이 잠깐만 이 정도야? 아 좀 세다? 설마 내가 염구템이 닫힌건가? 에이 설마 내가 도와줄게 됐고 18,000 이렇게 많이 주는데 레벨업을 안 해 저기는 그럼 어디였어? 저기 뭐하는 곳이야 봐봐 물 있는데? 아 잠겨 있어? 아 아 못 가는 데인가? 그냥 아예? 따와봐 아 그러네 저기를 먼저 갔다 가는 게 맞나보다 순서상으로 꼴을 보니까 완치 시켜봐 완치가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 야 개 좋다 완치 한 번 더 나 기다려 가자 어 되게 좋네 저게 천사가 쓰는 거구나 난 상급 회복 그런 거 쓸 줄 알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손을 붙여서 내가 도와줄게 가자 물약이 많아서 힐러가 필요하긴 하나? 물약이 뭐 플로우 안 차니까 필요할 거 같긴 한데 여기 길이 있네요 남쪽 터널이야 아 터널에서 온 거구나 어 절로 가는 게 보스는 아니고 여기 리치방을 깨야지 보스로 가나 보다 가자 그럼 상 모여봐 범퍼 걸고 와야지 너도 걸 필요가 있을까? 너도 걸 필요가 있을까? 소환은 어디 가서 해야 되잖아 다른 기본적인 것만 걸자 충분하겠지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정도면 뭐 자 이렇게 보내고 어떻게 도와줄까? 아주 좋네 제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 썼냐 걸릴놈 없지 없구 지제부터 걸릴 예정인 건 아니지 어 자 일단은 천사 소환 내 소환은 당신에게 도와줄게 이프리트 소환 어딨냐 왜 안가냐 빨리 가 나는 뭐 구름 아니 너도 해골 소환해라 그냥 어차피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딜러가 아니라 소환조합이라서 오래 걸리네 네 야 투명감지 빨리 그렇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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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바로 잡았네 아 한번 앉아서 그런가? 한번 앉아서 시간정지가 없나보다 저주받은 망령의 심장 폰멜의 보석 폰멜의 보석 폰멜의 보석은 뭐야? 손잡이에 박는다며 폰멜? 폰멜 어디서 들어 봤는데 나와? 근데 그게 이제 나와? 본편에서 디엘씨까지 계산해서 만든 건가? 일단 모르겠고요 다 넣어놔 어 뭐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미 이미 다 깰 수 있는데 뭐 이미 뭐 딱히 뭐 어떻게 안해도 다 깰 수 있잖아 이 정도 이 정도 왔으면은 가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 있는 거니? 자꾸 걸리고 그러냐 가만 있어 리치 해골 불 함정으로 죽겠다 쟤는 저거 한번 넣어볼까 화살 활선은 없으니까 저 돌멩이만 가져가야겠다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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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귀찮은 녀석 이거 야 타코 높네 얘 주고 만능상자 최고 뭐 걸려있냐? 아 뭐가 또 걸렸어 하필 걸려도 이런 애가 걸려요 꼭 정신박약? 아 극혐 풀어주라 선사도 있잖아 선사가 풀어줘 지배해봐 지배를 풀리냐? 안 풀리지 않나? 아 주문내성 아이 쓸데없는 거 내성하지 말라고 이런 거 걸리면서 음 내 거 풀렸고 아직도 바격이야? 아이 야 풀려 좀 봉인당했냐 그냥 여기다가? 왜 걸려도 쟤가 걸렸어 소생도 안되는데 쟤는 언제 풀릴거야? 기다려봐 일단 어 능력으로 풀어주라는 건가 나 능력 풀 수가 없는데 쟤가 유일한 사진데 쟤가 걸려버렸어 아 회복 두루마리 있나? 두루마리 보관함 설마 니가 두루마리 보관함 들고있냐? 뭔짓이야 두루마리도 너야? 너가 그냥 다 회복이야? 네 저의 가장 좋다는 건가 저의 귀신이 네 두루마리 보관함 네 두루마리 보관함 네 두루마리 보관함 네 네 네 네 네 두루마리 보관함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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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리 보관함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은 저의 귀신이 파일 스폰이다 아 아 고라이언의 왕으로 인사에 대한 고라이언의 왕으로 인사에 대한 고라이언의 왕으로 인사에 대한 고라이언의 왕으로 인사에 대한 내가 왜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당연한 일이지 지금까지 업적이 있는데 네 네 고라이언 네 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씨 그 제 전사 어떤 이미지 낙 또 하 방패야 이거? 날개야? 뭐야? 아 방패구나? 전사네? 왠지 법사 같은데 사죄라 그러니까 법사는 아니군요 어떡할거니 진짜 얘 어떻게 구원하죠? 답이 없는데요? 진짜 안되겠는데 이거 방법이 없는데 그냥 아예? 버리고 가야되나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없어! 심지어 제가 기다리고 싶어 이 방법이 될 것 같아 버리고 가야되나 그냥 아예 버리고 가야되나 이렇게 오래 걸릴리가 없는데 자고 나면 풀리거든요? 이럴 리가 없는데? 2만 남았다 얘 그냥 올려도 딱 의미도 없잖아 체력 3 올라가는게 다이잖아 그래, 알겠습니다 얘 왜 나와봐 아씨 큰일났네 두루마리로 찾아야되는데 두루마리 없잖아 분산 투자 안했어 내가? 리얼이야? 왜 하필 쟤가 걸렸냐 그래 걸려도 도시 아 영원히 걸려있어 쟤 어떡할거야 뭐 이런것도 있어? 지옥문도 있네 한 번 날리는거랑 어 너 근데 염고 책이 없다 화염고 책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유관 착각해서 버린거 아냐 막 너가 써 너가 발사해 이게 뭐라고? 이거 뭐 방어제고 그러니까 이거 돌파인데 쓸모없잖아 돌파는 이거 뭐 방어제고 소환을 빼자 갖고만 있어라 야 한번 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을 하면서 야 정신박약 풀렸지 솔직히 야 버그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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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거야 이거 답이 없잖아 진짜 정신계 해방 주문 없어? 그럼 다른 아 다른 정신 걸어도 뭐 그딴거 소용 없잖아 안풀리잖아 뭐 안풀리잖아 아 정신 방에 없잖아 정신과 주문은 환영 환영인데 저건 주문으로 그냥 된 거 아니야 없는데 너 있니? 당연히 없겠지 얘는 법사인데 정신 해방 그런 거 있겠어 죽인 다음 되살려야 되나? 죽여도 되살릴 방법이 없는데 나 애그 처치 곤란인데 진짜 마이크 좀 떨어져봐 부담돼 어떡할 거야 이거 변이를 한번 걸어봐 답 없는데 진짜로 진짜 구할 수가 없는데 쟤 어떡하지 진심 리얼인데 뭐 안 풀려 그냥 영원히 불러와서 가야 돼? 아 뭐야 이게 갔다와 아 별로 근데 잘 저장한 거 같다 생각보다 깔끔하다 귀찮은 게 좀 있긴 한데 귀찮은 게 좀 있긴 한데 뭐야? 아 생명의 나무 씨앗이야 아직도 갖고 있었어? 뭐야 진작에 이렇게 할 거야 뭐 한 거야 나 아 참 거 들어가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mmm 아 성실함의 상징이어야 하나 지각 아 큰일RP 아 sold 정답 너가 갖고 있을래? 응, 너가 가져라. 너 잘 안죽잖아. 방어도 올라가는 이온스톤 다 뚜껑 있는데 뭐하러 적을 써? 방어도 어, 야 다 좋은 거 갖고 있네. 어, 넣어놔. 싸레벅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자. 절로 가는 게 맞나 본데 이제 이벤트 나왔고 빨리 가도록 하죠. 또 걸린 줄 알고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욕할 뻔했네. 아, 아... 너의 대회에 들여야 돼. 너의 대회에 들여야 돼. 나의 대회에 들여야 돼. 바로 이렇게 나오니? 넌 쓸데없는 이블릿일 뿐이야. 내가 직접 나서겠어. 여기서 안 싸우지? 그치, 절로 갔나보다. 자기가 어디 간지 알려주네. 불빛으로. ㅎㅎㅎㅎ 한 번 붙자 이거지? 아주 용감하구만. 저건 그냥 기계적으로 안 열리는 문 같고? 대지 정령이 저렇게 무식하게 생겼어?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쏴 봐. 좀 아프구나. 가라. 기동대. 까다로운 거. 커다로운 거. 이따가. Steel. upon someone's pushing me. 빛을 그냥 맞아. 야, 뭐야? 왜이래. 왜그래. 왜그래. 진정해. 아, 진정해. 화면 왜이래. 게임 수준에 안 맞는 너무 과한 그래픽 상승이야. 야 돌피부까지 걸었네? 마법정령이야? 돌피부 걸만하다 솔직히 넌 디자인상 조금 센 거 아닙니까? 야 널 너무 아팠구나 잠깐만 잠깐만 그만 흔들어 아 짜증나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 거야 제발 보다 쎄구만 나 먹이 하나 주자 두 개 줘 먹이 어? 이거 쎈데? 어 준비해서 가야겠는데? 이거 돌파까지 다 써야겠다 돌파 처음에 쓰고 잡았으면 됐을 텐데 너무 아꼈다 야 어차피 뭐 가면서 하면 되니까 어 나와주세요 선생님 내가 가진 최강의 말 나와주시고요 와이분 나와주시고요 좁아도 아까 그 덩어리가 빠져나갔으니까 덩어리 똑같이 가겠죠 뭐 상당히 좁긴 하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좋아 넌 이거 나 이거 업사들도 하나씩 걸어주고요 좋아 넌 이거 넌 이거 업사들도 하나씩 걸어주고요 업사들도 하나씩 걸어주고요 응 얘넨 문제가 없네 얘넨 문제가 없는데 무슨 다음놈들인데 자녀석 누가 돼지의 왕자 오거마크를 공격하느냐 돼지의 왕자였구나 귀한 분이었네 시간차로 쏠까? 아니 그냥 쏘자 쏴봐 그렇지! 자식 넌 죽어서 저승이야 너가 걸어 돌파 걸렸지롱 5만6천? 야 센놈이네 근데 별거 주는 건 없다 이게 다야 여기는? 맵이 되게 좁군요 아 좁네요 빨리 다음 맵으로 가도록 하죠 뭐했다고 저 흔들리는 거야? 아 열렸네 자동으로 자 가자 너가 거기서 나오니?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니 너는? 나는 좀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리프리트 소환 네? 너는 일단 보조 계통으로 남아있어봐 아 주문 해제 써도 쎄서 안 통하겠지? 그냥 살인구름 쓰고 너는 음 해제 써봐 음 정체가 뭐야? 아바샤이야? 어 아바샤 이렇게 생겼어? 예전에 그 플랜스게이브 토먼트에 나오는 애 아냐? 죽었다 망함 재정비하고 가야되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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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아 아 나와봐 너희 셋이서 가 악마기사 아 네 때리고 때리고 아 잘 생각하자 여기서 불러와 싸우면 되잖아 솔직히 불러와서 안 싸워 못 싸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런 거로 소환합니다 자 가서 속공으로 때리자고? 음 죽었어? 뭐야 다이샤 싱겁잖아 너무 쟤네가 문제다 죽이자 악마기사가 연구 썼던 거 같은데 솔직히 악마기사가 그렇게 위험할 거 같진 않고 너무 약한데 얘네? 괜히 소환했는데? 야 소환수술 가서 일해 소환된 값, 값을 해야지 아 4명 추가해요 추가 손님 모십니다 야 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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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쓰이냐지 아 야 뭐야 즉사 걸렸어? 아 뭐야 야 가서 어휴 소생 시켜라 여기서 죽냐 미개하게 최종보스 맞습니까? 최종보스에요 이제 아 한심하네요 부활 걸면은 아예 아이템 다 갖고 부활하나? 소생 어휴 아 이렇게 있구나 아 아 화살 가다가 챙겨가지마 뭐하러 챙겨가? 입을 것도 아닌데 너무 달려가서 그래 시작하자마자 막 달려가서 쳐맞으니까 아 그러니까 더 맞아 죽는 것이여 엘프의 망토 그림자 숨기 50% 드럽게 쓸모없는 거네요 뭐 이거 좀 나 새로 갈아줘 어 너 만내비니? 만내비야? 와 만내비야 노잼 됐다 큰일났다 이거 아아 만내비면 노잼이지 워크라이 뭐야? 워크라이 가져가자 워크라이 가져가자 아 이제 고정됐네 아닌가? 더 돼? 더 돼? 40네비를 만내비라며 더 올라가죠? 뭐야? 진짜 올라가지는 거야? 에이 설마 이건 오바죠? 어어 좋은 거다 난놈이었어 야아 좋은 거다 한번 받아보세요 어때요? 어어 좋은 거다 별거 아니었네 원래 잊고 있던 것 자체가 이거는 어때? 아 이건 조화의 방패가 더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이거는 빠꾸 해야겠다 야 넣어둬 검은 어때 검은 당연히 안되겠지 그치? 검은 쓰레기지 어 지금 낀 검이 너무 좋아서 어 이거 왜 안 가져가 미친놈아 어어 진정해 어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 뭐 놓친 거 없지? 그치? 세뇌 같은 거 놓친 거 같은데 이거지? 아 죽지 좀 말아라 귀찮아 죽겠다 야 아유 그냥 줘 얘 아끼지 말고 좀 써야겠어 물약 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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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례복이 너무 약해 사례복이 너무 약해 예구성 좀 찍어야겠어 예구성 좀 찍어야겠어 아 아직 남았구나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아 그래?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죽기 싫었나 보구만 난 살해당할 줄 알고 다이다이 뜨라 이거지 1대1 최강인 겐사이야 뒤졌다 너는 나 질 줄 알고 이렇게 짜놨나 본데 같이 없거든 죽어서 너는 야 가라 야 왜 그러냐 왜 이래요 어 뭐임? 뭐임? 뭐죠? 아 뭔가요 버프가 풀리기도 버프가 씻기 전에 이겨버렸잖아 아 뭐죠 이거? 나한테 죽지 않았었냐? 아 아 아 뭐 갔겠지 힘을 찾고 있다 음 가 잘가 넌 내가 봐주겠어 착했어 나한테 꼬리 말고 있는 놈인데 뭐 다이다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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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티클 내 마인드 플레이저 너는 내가 미티클 죽는다 미티클 이거 진짜 겸음씨 먹는거야 쟨? 진짜 먹니 너? 안먹네 맞넵이네 어 맞넵 맞네 다음 제안이 있네 여기까지네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뭐 얼마나 올랐어 체력 올랐어? 아 진짜 쓸모없긴 하다 내구성을 올려야지 이제 지속시간이 느니까 내구성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을 미리 써둘 수도 있고요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는 그거를 올리는걸로 그치 만능 찍을 때 찍장이 끊을 것 같은데 쟤는 받아가 영광으로 생각하도록 드라우들 다 전멸 했다면서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나의 기술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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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술이 잊어 아무것도 내버려져 나는 ready 나도 ready 나의 정범에서 나의 정범에서 니가 안걸리고 유성화와 안통하냐 제 order에 내가 조금 정해져 회사 잡아 넌 너무 껀죽였어 됐다 그렇지 가볼까 재미있네 돌아갈 수 있니 나 돌아가자 우리 안 통했지롱 우리 휴방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여? 그럼 너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부분인데 버퍼 안 걸었어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리면 그냥 죽는거지 멍청한 녀석 심하게 멍청했죠 누구냐 아 저정도는 난 사자가 살면은 무조건 회복되기 때문에 완벽한 완벽한 회복마음으로 전부다 치료해버려 그리고 나는 아이아이 어? 안풀려 이걸로? 정신지백의 동군 제약 갖고 있는데 너 뭐 걸린거야 그럼? 기절이야? 기절은 뭐 기다려주면 되잖아 자 잠깐만 안풀... 아니지? 그리고 싸우다보면 풀려있겠지 뭐 저거 왜 안먹혀 야 저게 안먹히면 안돼 최강기술인데 야 진짜 돌팔매질 잘한다 쟤 잘 들어가네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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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해봐 이거 또 안풀릴 것 같은데? 아아 느낌 쎄한데 아 풀렸다 좋아요 한번 당했더니 의심이 생겼어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쟤 어떡할거야 그냥 나랑 일대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쟤는 부하를 다 갖다 버렸냐 멍청하게 자아 갔다와봐 야 미친 뭐야 찌꺼기잖아 그냥 아 이쪽 길이야? 왜 이렇게 희접하냐 어오우 끔찍한 고사 액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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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어어 무기능력 증가야? 어우 이게 이게 저거구나 걔네한테 가져가는거 명확하게 나왔네 어 여기 뭐있다 졸라약함 흠 가자 저거 나간다 문 닫으면 멍청해서 못오지 않을까 세이브하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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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난 여기서 한번더 대기해도 전혀 손해볼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아까울 뿐이지 그냥 쓰겠습니다 넌 그냥 다 싸워 아아 아아 죽어 사라 박스 하늘 쟤가 걸렸냐 야 너 뭐 걸렸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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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절 아 기절 멍청해서 못사우는줄 알잖아 순간적으로 뭐야 즉사 어 아 아 예 예 예 드디어 뭘 도와주시 어떻게 도와주시니 아냐아냐 그거 오바야 아무래도 그건 오바야 너는 아껴둬야겠다 야 너는 아끼고 주문방에 같은거 걸어서 얘를 쓰고 그럼 너가 천사만 소환하자 천사만 있어도 그냥 다 끝나지 저거 잡는데 천사정도면 사치지 이미 주문 방해를 걸어서 주문을 못쓰게 맞고 이게 정상적인 그거지 야 뭐 즉사가 저거 지켜봐 이게 적용할 것 같아 네? 일단 소환하고 너는 뭐라고? 사라 박스 단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잡아봐!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또 또 죽이네 아이, 징말고 징허네 비참기구냐? 아, 뭐하니? 아, 진짜 이거 쓰지 말고 소생이나 걸어 왜 살아있으세요? 죽여! 모모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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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하냐 다가야 이 물건 좀 잃어버려면 내가 더 배워지지 못해 더 배워지지 못해 저거 갖고 있냐 너한테 줬냐 너한테 주지 않았냐? 아, 얘는 쓸데가 없구나 너가 써라 그런 거냐 너는 그거 야, 저 레벨 드레인 당했네 아, 안 당한 게 없어, 얘는 너 너 해제해 주고 도와줘야 돼 응, 도와줘야 돼 아아, 이거 한 번 죽으면 개고생이야 내꺼 아니야 이거? 아, 다른 거였어? 그렇네? 저 망토 누구 거야? 아, 못 껴가지고 아, 못 껴서 그냥 들고 있었구나 그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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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는 가자 뭐야 뭐 준비했다고? 여기 쫄아있네 다른 애들은 기백 있게 막 덤비더니 어? 클났다 돌려보내주지 않을래? 너 죽이면 끝나지 않냐? 소환사가 넌데? 인간적으로 일단 소환사 한번 나 때려라 뭐 소환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와이번이랑 와이번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 거지 아마 이 프리스트가도 셀 겁니다 아니야 왜 그래 아씨 걸려도 저 따위로 걸렸네 어디갔어? 아 이거 하나씩 다 제거해야 돼? 아 그 혐이네 진짜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잠깐 다시 하자 아 짜증나네 아 그러면은 나가면 바로 싸우는 거 아니야? 일단은 나무 피부를 쓰고 자기한테 다 걸어야지 하나씩 다 걸어야지 하나씩 다 좀 더 걸어야지 하나씩 다 좀 더 걸어야지 좀 더 걸어야지 내가 제 command에 가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어 네 기다려야 돼 제가 먼저 라는 거 아니야 뭐 이거 얘가 연속으로 싸우는 거 같네 생각에는 그렇네 아 저 순서로 소환했구나 아 알겠어 알겠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소환한 순서대로 얘가 잡히는 거네 타겟팅이 이걸 이걸 잡는 거고 떨어져봐 일단 다 돌파 써 넌 천사 소환해 필수네 이게 그럼 가비 투명하라 하니까 나는 투명하가 된 줄 알았지 이 다음 얘고 어 쉽네 얘는 뭐 드로우 둘 아 참 귀찮게 하지 너 또 돌파 써야겠다 야 넌 이거 맡아봐 천사 손 된 거잖아 어 천사가 맞겠지 드로우 둘 아 이거 못 쓰네 이걸로 써야겠다 그냥 쓴 거 맞니? 안 보이는데? 투명하가 감지해야 되나? 법사네 이젠 또 도와줘 선사 아 시간 정지 뭐예요? 시간 정지 걸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내가 정지해서? 도와줘 운석포구 저런 거 통하니? 지옥문 아 지옥문 나오네 아 성가신데 저거는 잠시만 자 그럼 이렇게 잘 생각해보자 어차피 저거 그냥 물리로 잡을 거면은 소환이나 해 어 괜히 아끼지 말고 소환이 좀 필요할 때 나 이프리트 소환하자 이프리트 막을 놈 없잖아 너도 할 거 없이 빙두내지 말고 소환이나 해 빠졌어 어 위험하네 좀 센놈 나왔는데? 아 아 저건 좀 아니죠 잠깐만 소환 다 풀렸어? 아 미쳤네 진짜 때리고 아 소환 다 됐네 천사 소환 됐지 아 너가 투명화감재가 있긴 한데 그냥 소환해서 여기 있잖아 드로우 같은 거 해두자 다음 녀석 누구였지? 뭐 어차피 뜨잖아 그냥 뭐 주문 방해 같은 거 걸렸나봐 못 때리네 나와봐 아 쟤 좀 문제다 야 완치 시켜줘 쟤는 일단 빼놓자 완치 걸고 쟤가 범인이네 이제 가라 아 쟤는 그냥 물리야? 아이씨 투명화 뭔데요 야와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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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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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쟤야? 아 가자 회복 됐냐? 아 회복 안됐네 아이 끊겼네 응 물약 복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쉽네 믹스 캔사이야 아 짜식 저거 또 비열하게 돌파 써 타겟이 안 된다 타겟이 안 된다 타겟이 안 된다 타겟이 안 된다 아 잠깐만 운석 떨궈봐 운석 떨궈봐 안 된다 난 또 안 된다 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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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리트 소환해 이프리트 소환하고 쟤도 정령 소환을 내가 찍었던 것 같은데 늘자리가 없어 못 넣었나? 와이번 불러 아 와이번 왜 자꾸 못 부르니 일단 병원 침대 해야겠다 시간 정지 시간 정지는 좋았는데 연쇄 업을 못 썼네 기절 걸었고 기절 통하잖아 공포 아 큰일났다 쟤 당하면은 나 딜 없는데 음 전부 내성 걸렸어? 하하하하하하 자 너 소환하자 소환이 아니라 그 구름 뿌려 아 구름 하나를 빼고 정령을 넣었어야 되는데 바보였네 빨리 나와 죽을 날만 남았어 너는 아 네 아 네 기다려주세요 아 네 아 네 어디서 야 내려와 네 자기가 여러 명 있으면 이길거란 자 자신감은 좋았어 공수네 이번엔? 아 공수네 왜 이렇게 약하냐 공수 왜 이렇게 약하냐 와 가소유 기룸 도 있어 가라 와 투명함 5개? 아 저거 자신감 있을 만하네 물약 펌핑률이 장난이 아니네 전사네 이번거 내 구석 맛들 넣어 야 다 썼.. 안 썼지? 그렇지! 하.. 쓸어라 야 큰일난거 같은데? 잠깐만x3 내 생각이랑 약간 다르다 돌피부 일단 써 도착해 잡아 지냐? 악몽고는 뿌려 어 다행히도 구름이 여기서 효율이다 잘못 선택했나 싶었는데 어.. 지금 그냥 뭐.. 샌다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딜이? 아 많이 썼네 에 큰일났다 저.. 일단 부어부터 제거해야겠다 아이씨.. 제한 있을 테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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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쓰고 뭘 잘 먹어줘야겠다 맛있게 먹어 너가 샌다이한테 걸어줘야 되는데 그치? 지금 어우 야 진짜 진짜 잘 싸워 플레이어보다 훨씬 눈이 빨라 쟤가 나보다 와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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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갔냐 왜 너는 앞에 있는 것도 하나씩 노려봐 아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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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안걸려 성욕인가봐 아 힐 없는데 일단 침대 개설하자 침대 개설하고 너는 물량 먹어야겠다 어우 다 다 버프 걸려있네 쟤네 어우 너무 못썼다 야 아아 너도 쏴 저기서 나오면 나 힘든데 여기서 부하나오잖아 소환을 해야 해 하는게 하는게 낫겠지 소환을? 양으로 소환을 하자 빠르게 어그로 끌어주게 정신집이 이렇게 많았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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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큰일났다 아아 저 어떡해 아 저 너무 저거 너무 잘 까는데? 어 자 이거 좀 아니죠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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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일단 거미 죽여 어어 큰일났네 너도 걸렸어? 아니지 아 5번이 걸렸네 아 5번이 걸렸네 나 물량 먹고 생각해 어 물량 먹고 생각해 뭐하고싶은 놈들 다 마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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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야 죽었어? 아 야 보스 너무 헬인데 이거 아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한데 이거 아 아 잠깐 와봐 아 저렇게 나온 사람이 어딨니 세상에 아 이번거 헬이네 아 아 이러면 졌지 어 소생이 안되는데 미쳤네 하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졸라 치사하게 나오네 아 잠깐만 크게 하나 받고 갈걸 아 순서는 아까랑 똑같고 대상에 금방 죽여 이리 봐 소완으로 입구 맞고 너 천사 소원 된 거 맞냐? 아니, 싸운 거 맞냐? 느낌이 쎄한데? 일로와 누구였어? 그렇지! 아... 예상 아니야? 예상 아니야? 이뻐나, 너 거기서 뭐하니? 여기였나? 얘였나? 일단 나와봐 진짜 쟤네? 가수의 기름 받을 거잖아? 물량 먹어 나 느꼈냐? 아, 병신 진짜 됐고 돌파해야 되잖아? 돌파해야 되는데 투명화 쓸 거 아니야? 아, 이거 자꾸 투명화가 문제가 아니라 죽겠네 이러다 언제 저렇게 다치셨대? 위대하신 양반이야 침대 개설이나 해라 할 게 뭐가 있냐, 알아? 물량 먹고 아,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저기서 닫는다고? 와, 저게 쓰레기 게임이다 어, 이번에는 위가 빨랐다? 여기가 빨랐네? 하, 네, 저거 틀어 막는 걸로 하자 해골 저거 틀어 막는 걸로 하자 하, 천사가 소환 시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큰일났네 사르박 스탠트 어떻게 바로 쓰냐? 야, 돌파해 하, 천사 위였지? 아래네, 무조건 아래네? 너 뭐 할 거 있니? 버프라도 걸어줄래? 그래 좋은 버프였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없어, 진짜 개사기야 일로 와봐 투명화 또 풀어 돌파 있냐? 돌파해 아, 진짜 주문이 부족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 또 투명화 있어? 미친놈이네 얘네 좀 쏴 죽여 그래 정비하는 동안 소환 좀 해야겠다 야, 너 너무 밀린다 야, 갑자기 어차피 이제 전사로 세 번 나오잖아 넌 뭐 할 거 없냐? 넌 소환해 그럼 소환 많은 게 다행이네 그렇지, 내려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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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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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피보 아, 순간이동하면 쏘네 미친놈이네 야, 뭐야 소환 다 해제됐어 왜 아, 절에서 죽은 거구나 애들이 다 아아 왜 다 사라지나 했네, 아 야, 이거 개헤리네 게임 개헤리네 게임 다른데 소환해 한 번에 안 터지게 저거 너무 헤리다 근데 야, 저거 죽이지 말자 죽이러 가 아니, 아, 절에서 죽이러 가 아, 갓 로봇 왠지 나 지금 아, 갓 다 사라지게 잡을 수 있긴 하냐 이거? 번개 때려봐 아, 아이씨 너무 많아 계속 나오니까 약 한 번 먹을 시간입니다 선생님 저항을 했다는 거야? 뭐 안 들어갔다는 거야? 뭐야 쟤네들 다 가운데로 오기 시작하면 답 없으니까 재고를 일단 때리고 능신 썼네 아 저 들어간 거 맞냐? 아 뭐 저래 너 뭐 할 거 없니? 그렇지 니가 할 게 진짜 없다 왜냐면 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 생각에 대해 알아 시간이 지났어 아직 크래스도 많이 남았잖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소환하느라고 타임이 안 남아 있을 텐데 아 살려야 된다 이거 뭐 할 시간 그런 게 없다 아 투명화 걸려있네 투명화 풀 수 있는 거 없는데 지금 투명화 푸는 너 눈 있지 않았냐? 무기 중에 너였냐? 그렇지 비장 수단이다 아 야 뭐야 응 기다려야 돼 내가 기다리는 중 투명화 죽으면 끝나 야 야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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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치시켜 완치시켜 아 뭐야 소환수 많아 다행이다 저 내 거고 저 살인 구름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자야 되나 해라 어 완치로 자야돼 완치로 자야돼 아 잠깐만 얜 안 돼 얜 안 돼 얜 안 돼 투명 써도 걸릴 거 아니야 일단 써야겠다 돌파 돌파 너무 아까운데 하나밖에 없는데 소환이나 해 마법 해지를 한꺼번에 다 해제버렸네 소환이 먼저네 소환 한파서 돌리고 거미 소환 있을텐데 거미 소환해 마법 많아 대체 얼마 있는 거야 털어봐 지팡이 해제된 거야 해제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쳤네 약간 싸워 너 방어 걸어야지 슬슬 아 방어 없네 이 많은 걸 다 썼단 말이야 말도 안 돼 해골 소환해 해골 소환해 너도 할 거 없지 너도 해골 소환해 해골 있냐 해골 없네 그냥 평타 때리는 게 낫겠다 솔직히 말해서 아 안 돼 이동할 거 같으니까 아 일단 고고 와이프는 생각 맘에 드는데 너무 거슬려 줄만호의 반지가 뒤흔든다 줄만호의 반지? 줄만호의 반지? 줄만호의 반지? 줄만호의 반지? 내가 얻은 건데 줄만호의 반지가 뭐야 없어 나 그런 거 갖고 있으신 분 어디 있었니 이거? 없는데 줄만호의 반지? 아 들어본 거 같은데 어디서 어딘가에서 그런 게 있다는 풍문을 들어본 거 같은데 어딨냐 줄만호 아 몰라 그냥 잡아 이길 수 있어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구석에 떨어져 있어 애매하게 걸리지 말고 사라졌죠 지금 흩어져 흩어져 다 퍼져 다 퍼져 아 얘는 어떻게 살리지 일단 물량 먹고 아야야야야 이걸 먹어야지 뭐하니 파워샷 되냐? 안 되겠지 잠깐만 잠깐만 일단 가 가는 거 좀 위험한데 시간 지나면 풀빛 내는 거지 내 생각에는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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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발이 들어올 것이다 약간 슬프당한 기분인데 어 이번 거 되게 어려웠다 야 와 이번 거 진짜 어려웠다 아 뭐야 왜 다 뻗어 있어 하나도 안 죽었는데 나 자고 있는 거냐 자고 있는 쉬고 있는 거냐? 아 누룽지에 설탕 뿌려서 먹고 싶다 갑자기 준비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지 뭐임? 왜 여기 있잖아 답답해 주인공 너무 똥자루야 호빅 같아 반제제왕에서 나오는 프로더 같은 애들 같아 장비도 구리고 디자인이 실수로 센데 제일 센데 자고 있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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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깜짝이야 너는 프로듀싱의 중 너는 프로듀싱의 중 하지만 아니 그런데 이 프로듀싱의 중 너는 프로듀싱의 중 너는 이미 여러 개가 죽은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멈추기 위해 너는 여기서 멈추기 위해 너는 이렇게 대선 안 되라고 너는 이런 걸 멈추기 위해 왔어 너는 이렇게 대선 안 되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너의 성공을 위한 너의 성공을 안 되는 너의 성공을 안 되는 내가 내 맘 들어 할 거야 꺼져 너는 너는 고마워 솔라 고마워 너는 너는 이제 너는 어린 세상에 너는 너의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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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 빨리 끝내야지 나도 놀지 연쇄 번개다 이펙트 좀 봐 뭐야? 결전이라고? 아니 나 아직 한 놈 안 죽였는데 결전해도 돼 그냥 막? 아 마지막 거 하고 오명 결전인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밍 안 했어요 하밍 안 했습니다 내 생각에 쓸만한 거 없어 역시 역시 할아버지 화를 왜 가져가세요 멍청한 놈아 너무 멍청하시네 물약 필요하신 분 물약이요? 물약이요 물약이요 레벨 업 숙련도 점수 하나 음 철대 다섯 개나 되나? 아니 사제가 이렇게 높게 찍을 수 있어? 사기 아닙니까? 물인매 물인매야죠 물인매 메인이죠 경령 소환했지 지병폭파 죽은 자 집단 죽은 자의 소생 불타는 죽음에 오우라 아 나 가져갈 거 없어 이제 다 했어 할 거 데미지 추가된다 공격해서 아웃번 할 수 있다 이거 하자 별 자리도 없는데 아 상급회복 들어가 있구나 아 상급회복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 일단 경령 소환 어디서 뭐 있어 그냥 폭풍은 뭐야 아 에너지 칼날도 넣어볼까 그냥 다 넣자 이걸로 한번 좀 빼도 되겠지 뭐 죽음의 손가락 뭐 있어 부활 아 부활이 이쪽이구나 그럼 못쓰지 정령 아 여기 있구나 안 넣는 안 넣는 줄 알았네 완치 4개 아 완치 하나 더 가져가 완치 너무 좋아 완치가 최고야 병원 침대 괜찮긴 한데 솔직히 완치만 못하다 그다지 없네 1레벨은 1레벨은 딜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굳이 하자면 이제 환영분신 빼주는 용도 정도밖에 돌파 안 통한 애들 용도로 돌파 안 통한 애들 용도로 딱히 없네 너도 이걸로 할까 그냥 아유 다 했어 이제 어떻게 가면 되나 아 뭐야 내가 한 개인데 여기서 못 잔다고 뭐 적 없지? 그치 다 죽였는데 뭐 가루가 됐어요? 아 큰일 날 뻔 했네 아 큰일 날 뻔 했구만 다행이야 버릴 뻔 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 다행이야 버릴라 그랬거든요 야 운 좋아 아담한틴 가루 야 그 뭐야 수운이었나? 생겼으니까 업글 해달라 그래야지 아 나와봐 업글 업글려 어딨어야 여기구만 주인공 그렇지 이거 뭐야 아 이게 이제 활 강화야? 활 안 써놔 참 더럽게 쓸모없는 거 주지마 가자 아바지 깔 잡아야 되네 엠키스라는 일단 가겠습니다 가서 업글레이드 하고 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업그레이드 뭐 할 수 있는데 다 같이 가야겠다 일단 열어주지 않을까? 나 하나 죽였는데 어 그냥 저거 하면 돼 쟤는 그럼 뭐 없는 거야? 저 수도서들은? 지나갑니다 제가 바랍니다. 여기가 좀 터넙을 찾기 위해 왔어요. 제가 믿어요! 아, 이거 버려, 이거. 아, 씨... 이거 왜 이렇게 잘, 잘 갖고 있냐, 아이템. 아, 나 이거 쓸만한 녀석 없는데. 갖고만 있어라. 올라가자. 가면 되나, 그냥 바로? 이거 밋밋하네. 아,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일로 가, 빨리 와. 아, 가까워서 그냥 한꺼번에 가지네. 아, 거기다. 여섯 번째 동료도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네요. 대화만 걸어보러 갈까, 입구에서? 입구가 활성화되긴 하나? 공격 용병? 쌈났어? 아무것도 없나보다, 가야겠다.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딱히 보고 싶지도 않아. 빠르게 잡고 싶어. 보러 가면 또 대화만 또 한 몇십 분 동안 봐야 될 거 아니야, 글씨만. 소설책이잖아, 또. 난독증이라 안 돼. 저기 이렇게 예쁜데 나오면 약간 불안한데, 나. 샌놈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이렇게 예쁜데 나오면 약간 불안한데, 나. 꼈잖아요. 전사 둘이 꼈잖아. 남자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바을 스포들끼리. 뭐야, 여기 뭐하는 동네, 여기? 그들은 도라코노스는, 아, 아니, 그들은 대화만 끌고 싶어. 내가 잘못된 건가요? 네가, 그의 아들들도 아니지? 아, 그들은 도라코노스의 형들의 형들은, 다음날의 형들의 형들에게 의심할 수 없지. 마을 딱히 수업할 수 없지. 이것이 분명하지. 내가 살아가겠지. 그리고 내가 자신의 운명을 지켜줄게. 내가 자신의 운명을 지켜줄게. 하여, 제가 그의 경험을 지켜줄게. 바이온, 한 명은! 오우 잠깐 일단 쟤부터 죽여 죽였고 나와 뭐야 벌레 같은 거는 징그럽게 시간 정지 썼다고? 드라콘에서 죽었는데? 뭐야 얘는 뭐야? 죽었다며 아 얘 봐주면 안되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제도 지금 공포고 찌꺼개만 제거해야겠다 아 너 쓸만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천사 소환해 뭐야 흐접이잖아 야 강타로 한번에 해치워버려 파워 어택 빗나감 맛딜 넣자 이거지 회복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빨리해주세요 그렇죠 뭐한 거야 왜이렇게 느려 효과 없어? 싫어요? 너도 병 차렸구나 빨리 가 싸워 혼자 덤빈 것만큼 세진 않다 솔직히 말해서 아 야 잠깐만 드래곤이라고? 드래곤이라고요? 야 이거 쎈 놈이네 그럼 진짜로 드래곤 없이 섞여있으면 뭐 어디갔어 얘 소환하는 애 해제 됐나봐 해제 시켰나봐 얘가 제 마디가 제 마디가 제 마디가 제 마디가 와 이번 제 마디가 제 마디가 제 마디가 제 마디가 제 마디가 나도 정령 소환이라는 게 있다 이말이야 가달라 이말이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말이야 살려달라 이말이야 멈췄다 이말이야 꼈어 살려줘 못된 놈들 개 어이없네 어찌 약하다 했다 야 입구에서부터 시계 들어오는데 빨리 제거하자 빨리 제거하자 가자 가자 아, 이 버그 좀 안 걸리면 안 될까? 이건 안 걸리면 좀 내가 즐겁게 할 것 같은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투명아 쓰잖아, 죽을 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돌파 쓰고 드래곤 상태에서는 뭐 돌파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걸린 거 맞지? 아, 날개 커가지고 구분이 안 가네 아, 뭐야 왜 그래 투명아 감지 써 이거 누구니? 물약을 못 마시니 뭐하니 너? 싸워야지 혼자 놀라 그래 정지 왜 시켰냐? 어딨어? 어딨는데? 아, 저기 있구나 투명아 감지 썼잖아 물약 먹어 음, 돌아와 때려 근데 왜 서 있는 거야? 아 아, 그만 귀찮게 하자 뭐 즉사기를 쓰냐 아 약간 안 썼잖아 풀렸어 아 아 아, 그냥 아 다시 할 거야 아 짜증나 아 아 짜증나 즉사기 왜 만든 거야 왜 끼는 거야 얘넨 또 아 아 아 아니 부활하면 아이템 다 잊고 부활하던가 그러지 부활시켰는데 왜 알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 아 이분 참 이분 상들 죽었을 거 아니야 아 참 고 게임 참 운annah 아 아 아 아 appropriately 내가 정신이 어떻게인지 如 aqui 하귀ฬ츠 저 그냥 제발 걸지 말고 싸우게 하자 품아가도 풀지마,어. 품아 풀지마 제발 걸 거 아냐 방어머버 없니? 공포제거 있네 나 공포제거 있었어? 아그로부터 보호 신성한 힘 강림 강림 신성한 힘이여 아 때려라 스켈레톤 어우 야 줌을 한 번에 거는 거 걸었네 타격까지 안 해? 평캔이야 평캔 설마? 플래네타 무적인 것 봐라 몇 개 못 걸었죠? 플래네타 때리라고? 통하지도 않았는데? 너 뭐 걸린 거니? 기절이야? 기절이면 못 풀지 난 때려봐 너도 걸렸어? 아 강력 기절이야? 넌 안 걸렸잖아 너가 잡아야지 뭐 그럼 소환이나 해라 저저만 거 소환해서 간을 보자 재고 어차피 될 거 같으니까 죽을 때 낑겨가지고 죽는 거 진짜 극혐이긴 하네 죽여버려 화신 해골 계속 소환해 해골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 소환해 그냥 아니면 뒤에다 소환해서 나중에 합류시키자 다 사라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 썼구나 물리공격 모여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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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각 뒤로 저렇게 들어간다고? 뭐하니 너? 힐이라도 주면 안 될까? 아 너도 내가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어 나 처음 알았어 어 너 마법 이렇게 많았어? 화살도 있네 투명감지도 있어? 야 너 진짜 좋구나 나는 공격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될 만하지 솔직히 마법 쓸 만하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 나는 난 누구인가 무엇인가 대체 뭐하니 안 쓰고 뭐하니 안 쓰고 나 잠깐 힐하고 있잖아 힐 됐다 아 진짜 소멸하네 전부 와 전부 소멸하네 하나도 안 빼놓고 플래네타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됐어 내 미스야 Y번 하지만 기절은 안 풀려 있네요 큰일났네요 잠깐만 잠깐만요 제 살릴까 아 야 큰일났다 진짜 꼈다 또 꼈어 아 말도 안 돼 일단은 아 죽 쟤 죽으면은 끝장이지 가자 아 너무 짜증나게 하네 게임이고 아니 그치 너는 죽지 않는다 원거리를 죽여야겠네 그럼 죽이면 안 되고 아 그만 그만 걸려 이 버거 좀 이씨 따지면 죽겠어 뭐하냐 얘 어디가냐 하아 사라박스 빡보에 사례보 나는 투명감지 못쓰니까 아 투명감지 먼저 써야겠구나 투명감지 먼저 쓰고 대기해 그냥 써도 안보이는 부분이냐 설마? 에이 못봐줘 야 죽는거 아냐? 빠른데? 가속 쓰고 때리는데? 야 정지하는 시간 속에서 가속이라니 수면? 만치를 두명에서 쓴다면 어떨까 둘 중 하나는 맞지 않을까? 야 너 진짜 전지전능하구나 천사 그렇지 잘했어 수면은 안풀리네 아 이프리트구나 뭐야 저거 돌파 써 어차피 돌 쓸일도 없잖아 이제 야 아 미쳤냐고 진짜 야 부활 없냐? 아이 뭐야 아이씨 아 짜증나 죽겠네 아 왜 이렇게 하 너 근데 무기 못 끼냐? 궁금하다 나 그정도로 최상위 마법은 없구나 그정도로 최상위 마법은 없구나 니가 부활해야지 그럼 니가 부활해야지 그럼 아 진짜 미치겠네 얘 아아 졸라 귀찮게 하네 진짜 어어 소생해 야 너도 소생해 완치 걸어 나와 천사 나도 완치해 완치 걸어 나와 하하 아 짜증나게 하네 게임이 어려워서 못 끼는게 아니라 짜증나게 해서 못 끼겠어 봐봐 일단 아 진짜 줘 물약이나 먹어 빨래들 죽여 이거 뭐야 정체가 대체 뭐야 투명 추적자야? 아 추적자야? 조그만게 아니라 투명한건데 그냥 썬거구나 보이지도 않는데 제법이야 누군이예 너였니? 아 너였니? 기절이라고? 아아 너가 글로 갔어 왜 지팡이 들었어 갑자기 물이매들던가 물이매들고 있네 물이매들고 있는데 왜 간거야 글로 미친놈 아냐 자기 완치 아 너 이거나 걸어라 그냥 자신한테 완치같은 소리하고자 거잖아 한 번의 발견 발견된거 맞냐? 아 아 쟤 또 기절이야? 아 그만 기절해 아 병원침대 야 너 아 쟤도 혼란이네 미쳤네 쟤는 걸리면 안되는거 아니냐? 덩치가 있는데 좋아 회복 애를 때려 안보이면 야 투명감지해도 거리 때문에 못한거 같은데 네 네 만치가 이렇게 멀다고? 병원침대 병원침대로 해 너 빠져야될거 같은데 힐하려면은 야 죽이지마 죽이지마 아직 죽이지마 아직 죽이지마 잘생각하자 잘생각하자 여기서 일단 싸와봐 어 니가 야야야야 좀 떨어져 떨어져 야야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던지지마 미친놈아 어 어 풀렸다 안 끝이지 이제 아 이래서 이래서 색깔이 안보인거구나 원래 이렇게 보여야되는데 너도 걸어 소환해야지 소환이 급선무지 소환하고 어디 갔다 소환하니 멍청아 아 뭐하니 자꾸 여기다 소환하란 말이야 뒤로 빠져봐 소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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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다 뭔가 한다 뭔가 했어 뭔가 했어 아어어어 봐줘 이프리트 뒤지게 맞고 있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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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뭐야 이거 대지정령이다 위험한데 꽤 쎈데 투명으로 쓴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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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헤리야 잠깐만 병원 침대 일단 세우고 둘 다 와봐 둘 다 와봐 와서 물량 먹어 understanding 짜증나 어 뭐야 반응으로 너무 쎈데? 지금까지 드래곤 맛들 다 맛들로 가능이었는데 얘는 차원이 다르다? 악마용이 악마룡이라 그런가? 맛들 넣고 병원 침대 못 세우잖아 이제 자이디나 해 솔직히 너 할 거 없어 해골 소환하는 정도인데 야 캔 만넘 캔사이야 만넘 캔사이라고 만넘 캔사이 이쿠컷이라고? 조련 리드니쿠스를 쓰러뜨린 내가 이쿠컷이라고? 이 혐의잖아 아이씨 걸려면 니가 걸리냐 잡고 야 가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투명한 감지 났어 아 짜증나 죽겠어 계속 도망다니고 상태 이상 걸고 이렇게 싸우니까 계속 방어 기술 쓰고 뭐 딜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주사위 굴림으로 죽이니까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냥 드래곤처럼 맏딜로 쐈으면 이해 나겠어 아 짜증나 아 네 아 더럽게 쎄네 싶겠는데 어우 지금 도망다니면서 막 투명한 거 쓰고 방어 쓰고 상태 이상 걸어서 도망가게 하고 미친놈이야 안 보이냐? 아 저기로 도망간 거야? 지방 지금? 아 왜 안 보이는 거냐 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안 보이는 거야? 다 걸린 거야 얘네? 수명 감지를 지금 감지를 면역했냐 설마? 그래 신적인 일도 가능하구나 죽었구나 아 몰라 그냥 대충 대화해 시켜디겨나 아 아쉽다 짜증나 죽겠네 아아 말을 드럽게 말아 심지어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해야 돼 저거 저거 시작하자마자 상태 이상 걸고 부하 뿌리는 것 봐 그리고 자긴 투명해서 도망가고 얼마나 짜증나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그냥 도망가니까 어 다음에 만나자 이런 식의 지금 도망 수준이야 어떡할 거야 저거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이 시대에 나온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어디 가서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물어보고 아이템 모아서 잡아야 되는 수준이야 말이 돼? 스켈레톤 전사? 죽음? 이 시대에 나온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이 시대에 대한 적은 아 또, 이런 게임이었으면은 이 시대에 대한 적은 저거 이 시대에 대한 적은 이 시대에 대한 적은 짜증나 꼭 이렇게 했어야 됐냐?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냐고 나한테 못 썼어 차 맞아서 지금 완전 풀린니? 쓰레기 소환해서 몸빵이나 세워 전산 진짜 세구나? 야 나와봐 힐이나 해 병원 침대 세워 병원 침대 세워 때리지 말고 힐이나 줘 하급 회복도 있네 질병 치료도 있고 곤충대도 있어? 마법 해치도 있네 야 없는게 없네 얘는 도망가야겠다 어 도망가야겠다 용은 뭐 나중에 잡는걸로 하자 회복 좀 시켜주면 안될까?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하살만 놓쳤잖아 나 가서 화살 가져와 화살 해소하고 와 때리지 말아라 음 놓칠 내가 아니지 이거 들어갈 땐 맘대로인데 나갈 때 아니네 저 어떻게 잡녀 진짜 진심으로 도망 나올 생각 전혀 없는데 야 잠깐만 그냥 그냥 쏴봐 때려 때리면 풀릴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가까운데 아 아유 진짜 이건 미친놈이야 만들 때 뇌를 기동을 안 해놨어 봐봐 껴서 못 움직여 뇌가 없는건가? 개새끼들 기절해서 못 움직여 심지어 아니 보스를 가까이 붙어서 죽이면 보스가 드래곤이 되면서 몸체에 깔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의도한게 아니야 저건 100% 저걸 의도한거는 병신이야 진짜 투명함 감지하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잖아 그래 껌뽁이 껌뽁이잖아 다시 투명함 한거냐 설마 그런 거지같은 설정이냐 너가 투명함을 쓰고 돌파는 시간 안나니까 아이템을 쓰자 투명함 다시 걸어 야 보이자마자 깜빡이고 야 무적히 투명함 야 무적히 투명함 투명함 기절 언제 풀리냐 풀리는거 기다려야되는거야 뭐 내가 가서 풀어줘야되는거야 저거라도 죽여 심심한데 할게 없잖아 마침 나 힐해줄래? 그만 쳐다보고 파괴등 바꿔 아 저 기절 풀려야되는데 야 기절 이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야 이걸로 풀리냐? 기절? 기절이 풀리는 질병이야? 크 잠깐만 이걸로 풀리면 이걸로도 풀리는거 아냐? 아 이걸로 굳이 풀 필요가 없지 이걸로 그냥 풀면 되는데 어차피 도망갈건데 근데 없잖아 지금? 풀어야지 뭐 안풀리는구나 아 이걸로 여기저기서 소환 되냐? 병원침대 나 개설해 여기서 죽으면 어차피 못잡잖아 너도 뭐라도 좀 해보 회복이라도 좀 해봐 이런거 안되냐? 질병치료? 이걸 맞추라고? 야 그만 때려 미친놈아 나가있어 아 그만 때리라니까 망했다 그냥 싸워야 된다 아 그냥 써야겠다 죽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죽은거 아니지? 사라진거지? 발 한번 찍으니까 다 뻗어버렸는데 야 미쳤네 맛들 넣어봐 소환소를 보내서 죽인다고 생각을 하자 소환소가 죽여줄진 모르겠는데 그 정도 스펙이 나오는진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뭐하니 이거 왜그런걸 쓰니 시간정지 해버릴까? 시간정지 쓰고 소환해볼까? 근데 아바자가리인가 나버린거 더 쓰면 어떡해 아 미쳤네 아 미쳤네 아 죽을거 같은데 100% 쟨 죽었다고 치자 어 그럼 쟤를 버리자 그냥 야 나올 수 있는 놈들 나 나와 이불이 또 몸방해 이불이 또 몸방해 이불이 또 몸방해 아 죽었어 쟨 여기서 되살리면 되잖아 안오지 일로 불안한데 장비가 문제인데 투명함 걸고 가져오면 가져오지 않을까? 아 미친놈이 한방에 전멸했어 아 미친놈이야 야 이렇게 하자 소환소로 죽이자 죽이고 도망가자 그럼 되잖아 내가 너무 깊게 생각했네 어차피 여기서 죽이고 없앨 거면 소환소로 죽이고 도망가면 되잖아 상한 땜에 하나만 나왔나 보다 그렇네 가장 강력하신 당신이 해결해주세요 1대1로도 이기지 않을까 플레이제가 안 통하지 딜이 박히는 느낌이야 처음에 활용만 났을 때 그 느낌이야 나 만납인데 도망가 내 생각에 이거 소환만 하면 잡는다 별로 안세 제 자체는 짜증나게 해서 그게 문제인거지 너무 짜증나서 그게 문제지 전투력은 별로야 가라 뭐야 뭔소리야 왜 이렇게 어둡지 빵이 계속 소환해 계속 소환해 계속 소환해 어차피 나 도망갈거야 계속 소환해 소환 소환 게이지 다 써버려 저도 소환 되잖아 어디서 안되는 척이야 너가 우경해야 겠다 헉! 집에 갈래 야! 졸라 빠른 것 봐 야야야야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진짜 진심으로 야 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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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안 물러 끌어, 안 물러 끌어, 저기서, 저기서 빨리 빨리 아야야 법사인데, 법사인데, 법사인데 돌피, 돌피 빨리 써 넣어줘, 넣어줘 빨리빨리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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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뭐야 어... 회장 회복은 했다는 말씀? 야, 포인트가 안 찼다. 한 번 가보자 가봐 돌아가 있네 지금 음 이렇게 되면은 소환해서 죽이자 하하 야, 오자마자 지금 건 거야? 투명 추격자랑 돌... 자X 뭐 쓸 놈이네 하하 바로 들어오는 거야? 어, 이거 오바잖아 어어 천사 소환은 100% 100% 빠때르고 빠때르고 아이고 와이븐 소환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오히려 와이븐이 나을 거 같고 정령 소환하고 하하 하던대로 소환의 힘을 보여줘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소환 좀 해 봐 이퍼리트 둘 도움도 안 될 거 같은데 이퍼리트 약간 원거리라서 해피도 있고 오오 대지의 왕자 나왔어 수니스 나왔어 모른다 이거 미스 형 나왔다 야 뭐야 수니스 왜 그래 수니스 진정해 아 X됐다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 아냐아냐 소환한 거야 내가 소환한 거였어 내가 소환한 거였어 가 가 가 아 무량 뭐 어어 야 살인구름 같다가 안 통할 거 아니야 살인구름이 최고목인데도 안 통할 거거든요 일단은 될 만한 껀덕질 없고 완치나 해 완치하고 완치 많으니까 딜 넣는 거야 열심히 넣는 거야 아 기절 좀 그만 거세요 헤에에에에에에에 찬송 죽었어 와이바니랑? 불기술인데 이프리트는 안 죽었죠 역시 야 근데 천사 죽었어? 제가 죽인다고 죽어준 놈이었어? 야 순위스 세긴 하다 순위스가 천사보다 센 것 같은데 순수하게 전투 능력만 따지면은 마법 같은 거 배제하고 풀피댐 딜 안 바뀌는데 어떡하죠? 설마 너 딜 마딜만 바뀌냐? 마룡이냐? 야 순위스 세다 야 순위스도 와홉이 있네 지진 있네 지진 아 저게 그거구나 전에 그 왕작 썼던 그거구나 헉 어 순위스 제발 진정해 제발 진정해 야 천사 왜 여기 있어? 저거 죽은 거 아니었네 역시 죽을 놈이 아니거든 쉽게 가실 분이 아니야 돌피부 쓰고 넌 버프 좀 걸어라 시간 나오면은 아직 안 풀렸지 내 구성 아직 안 풀렸네 얘도 여인 야야야야야야야야야 Ya야야야야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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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델 거 아니에요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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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율 좀 하면 안되냐? 멍청한 녀석아? 살려들어 살려들어! 살려들어! 오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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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행이야 아니야 다행이야 아니야 어쩔 것이야 짠게 비지떡이야 병원 침대 까라 선 어차피 없잖아 이제 너무 센데 이제? 이길 수 있긴 아냐?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천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지을 것 같은 쟤는 사도창이 보였는데? 썼냐 지금 쓴거냐? 안 썼지 아직? 내 생각에 파워샷 맞추면은 기회 있어 파워샷으로 킬도 있니나? 뭐야 소환해 빨리 소환해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빠 죽겠는데 소환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써봐 한번 천사야 천사야 죽으면 안된다 아 야 미친 게임이야 진짜 자율 잘하는 것 봐라? 아 야야야야야야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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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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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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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겔 죽여어 ぉ 겔 죽여 손절이야 이프리트 죽이세요 이프리트 이프리트 죽이세요 이프리트 죽이세요 이프리트 죽이세요 이프리트 계속 tensions 안 됐어 싸워 가 싸워 불피하 기회다 썼어 지금 썼어 지금 쓴 지금이 기회야 들어가고 있는거니? 이폴리토 몸빵 좀 해주라 어어 어어 야 근데 아 아 사례복 죽었어 그냥 아예 아 사례복 그냥 아예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하아 오늘의 발더스게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이어서 가겠습니다 속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이어서 가죠 저는 한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 스카이디움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